그렇다면 우리는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가 여러분들의 오답률 그리고 오답률에 대한 보기의 선택 이런 비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기본 개념이 정말 꼼꼼하지 못하다는 것 이건 너무나 여러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지지시대의 환경과 생물 같은 경우는 아니라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암기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그냥 내신을 대비하다 보니 암기를 그 정도만 했기 때문에 조금은 확신이 없어서 문제를 풀었다는 것 또한 이게 사실 얘들아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수능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수능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되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러니 사실 오답률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어요. 대리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오답률 분포는요.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한 문제 한 문제 장풍이가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보안을 통하여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능까지 한번 꼼꼼하게 대비를 해보면서 내가 더 발전적이고 내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처럼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렇다면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멘틀 대류설입니다. 멘틀 대류설은 얘들아 홈스가 주장한 것이지요. 백앤원은 대륙이동설입니다. 괜히 해양조확장설은 헬스. 복습헬스? 공부헬스. 헬스가 해양조확장설이고 멘틀 내 온도 차이로 그렇습니다. 열대류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밀도가 작은 뜨거운 것은 위로 상승하고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하면서 열대류가 만들어진다는 이론. 그러면 그런 열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얘들아 지구 내부의 열뿐만 아니라 바로 뭐야?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이것도 기억해주면 좋겠죠. 또한. A는 얘들아 멘틀 대류. 누가 봐도 얘들아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얘들아 어이없이 틀리지 말란 말이야. 알겠니? 알겠니? 혹시나 문제를 풀 때 얘들아 문제를 거꾸로 푸는 애들은 하강부라 볼 수 있을 것 같겠죠. 되네. 오케이. 자 2번 갑니다. 2번 이 음향측시법도 얘들아 꼭 기억해달라고 했었고 이것도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얘들아 A와 B. 우리가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A와 B가 나온 조건. 이 문제의 조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꼭 먼저 파악하고 들어와야 돼. A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얘들아 해구예요. B는 무엇입니까? 해령입니다. 이게 뭐야? 동태평양 해령이고요. 여기 얘들아 필리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해구예요 해구. 그렇다면 물속에서 음파의 속력은 1500m 퍼 세크입니다. 자 갑시다. 기억은 B의 해역에서 보더니 수심이 얘들아 얘는 어떻게 완만합니다. 수심이 완만해요. 얘는 무엇입니까? B야 B. 해령이라면. 얘는 갑자기 수심이 확 깊어져.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심이 6km 6km 이상이 되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해구라고 하죠. 해구는 바로 A입니다. 기억은 바로 A야 A. 기억은 A의 해역에서 측정하는 자료고요. 해양지각의 평균 나이는? 여긴 해구입니다.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 올드. 쓱. 딥이었죠. 그러니까 A의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가 해령이니까 나이가 0 하지요. 0. A가 B보다 많고. A 여기는 음파의 왕복시간이 8초보다. 얘들아 꼭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6,000m야. 6,000m는요. 자, 왕복시간이 몇 초가 되면 8초야. 8초. 이 8초라고 하는 시간은 꼭 기억해줘. 알겠지? 왜? 2분의 1 곱하기 1,500m파 세크 곱하기 왕복시간 8초는 얘들아. 몇 초야? 이게 6,000m예요. 그래서 여기는 8초 이상이 되는 곳. 봐봐. 6,000m가 8초란 말이야. 그러면 6,000m보다 훨씬 더 깊죠? 그러니까 왕복시간이 8초보다 더 긴 지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8초라고 하는 이 시간은 꼭 6,000m 기억해주세요.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들아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렇게 6,000m를 기준으로 정하지만 사실, 사실 이 해구의 깊이가 얘들아 1km가 돼 막 엄청 더 깊은 10km가 되는 구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00m 정도보다 높으면 해령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6,000m보다 깊으면 해구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각 지역마다 해구의 깊이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균적인 깊이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